3, 2, 1, 스탯트 자 이번 건은 샤이보이 샤이보이 꼽니고 용사 들어가 번 턱 어서오세요 아스플릿 쿠에타 멸망전 갈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어우 얘 범상 어서오세요 생방이에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자 이걸로 6카는 무리일 것 같고 4카 두개가 제 현실적이야 아니면 뭐 진짜 운 좋은 5카 유튜브에서 여리형 검색하면 돼 그럼 들어오자 할 수 있잖아 자 저친구는 메시가 제일 좋대 메시 자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를 응원한대 자 한강님 어서오시고 아 이제 큰일났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한번 터뜨릴게요 4카 두개는 5카 주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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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붙었네 큰일났네 큰일났어 사회부인님 이거 몇카까지 만들어야돼 원하는걸 얘기해주세요 자 큰일났네 큰일났어 재무사할 돈도 없는데 아 고마워요 땡큐 페이스북 진축감사 5카 좋아 5카 5카까지 갑시다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한번 까볼게 WV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제발 100만원짜리 하나면 또 좋은데 자 지금 원래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자 10개 까면 얼마나 나오려나 돈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만 즐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자 10개 까봐야 뭐 10만원 나올라나 20만원 나올때 20만원 바라기 어서오세요 호날루군단 731 어서오세요 자 6만원 6만원밖에 안나와 자 진짜 안나오네 10만원 기대했는데 6천이니까 6천 6천씩 10개이면 최소 6만원 나오잖아 6만원은 기분 넘지 거봐 10만원 넘었잖아 내가 20만원으로 했지 쓰읍 자 지금 저쪽은 유튜브에 신났어 영어 스터디하고 있어 아 아깝다 20만원 거의 내가 맞췄어 이정도면 맞추거나 마찬가지야 자 재무살돈 생겼어 재무살돈 자 다시 한번 느껴주신 분들은 추천과 즐거워찾기 부탁드릴게요 재무살자 지금 우리 연속으로 다 붙었잖아 그래서 꼭 터뜨려야 돼 자 갑니다 이제 자 재물 두개 터뜨리고 아스플레 쿠에타 스트레이트로 쫙 다 붙일게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몰랐어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 자 송요리 어서와 자 자 두개 터졌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아스플레 쿠에타 붙으면 4카 붙으면 5카까지 스트레이트 갑니다 자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Are you ready? 일 5 4 3 2 1 언 제로 꼭꼭꼭꼭꼭 으아 지금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자 일단 첫번째 좋았죠 자 여기 오카 갑니다 오카 도전 지금 자카 까지는 아까부터 잘 왔는데 오카가 늘 문제였어 흐름이 가는 흐름이다 바로 갈게요 자 치킨 맛있게 먹고 와 내꺼도 남겨놓고 육하는 좀 그런데 자 지금이야 아우유우우우우워디 5 4 3 3 2 1 0 고고고고고 으아 아 힘들다 힘들어 홈쭈분도 어서오고 서현은 어서와요 아 진짜 힘드네 오카가 이렇게 힘들어 아 자 한 번 더 갈께요 하나 더 자 Waich spin 자 붙어라 Much Woo sogar 오카는 원래 세 번 시도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두 번 터졌죠 내가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이거 붙이고 한번 더 붙이면 돼 자 제발 제발 붙더라 붙더라 아 좋아 좋아 작전 성공 작전 성공 한번 더 갈게요 자 이번에도 붙을 확률이 높네 꼭 붙기를 제발 재밌지 어 재밌어 시작합니다 5 4 3 2 1 아 대박 대박 아 대박 결국 붙였네 내 말이 맞지 아 다행이다 너무 한번에 붙이려면 안 되고 오카는 두번 세번 두번 세번 시도해야 돼 아 대박 아 대박이다 이거 이카 몇 점으로 만들었지 아 진짜 겁나 이쁘네 어 돈 좀 벌었을거야 이분 페이스북 진축 감사 아 멸망전 좋았죠 뭐야 아트 빌리쿠에타 멸망전 이것도 못거지 자 샤이보이 자 샤이보이님 아니야 이것도 꽤 벌었을거야 샤이보이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얼마 들었어 샤이보이님 이카가 70이니까 이거 육한 물인데 자 샤이보이님 방이 없어요 비제이 열형은 똑같아요 비제이 열형 500? 500으로 지금 500으로 지금 1400 이것까지 1400 들었으니까 지금 두배 번거네 두배 이거 멈춰야 돼 이거 멈춥시다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이런거 와 nove 10 11 11 11 12 18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